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의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애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오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미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에서 10절은 광약길에서 주신 축복이고 11에서 20절은 가난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보면 여기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기억하라. 잊지 말라. 가 순차적으로 이 가운데 나옵니다. 한 번 보면 2절에 보면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1절에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18절에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난한 땅은 광야 시절과 너무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시절에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리고 광야 시절을 끝난 그 다음 가난에 들어가서도 나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었는지 한 번 보면 우선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곳은 불뱀과 전갈과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고 사람이 살려고 하면 최소한의 집만이 필요했던 곳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쌓는 부가 아니고 다 비워야 돼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았습니다.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걸 말씀 따라 옮겨 다니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이에 반해 가난한 땅은 어떻습니까? 농작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농작물을 기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풍족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쌓을 수도 있는 곳이고요.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곳이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두 환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광야보다는 가난한 땅이 좋은 땅이죠. 먹고, 살고, 입고 하는 모든 환경이 갖춰진 곳이 가난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잊고 살기에도 아주 적합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안 보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해 광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이 광야끼리 40년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실 광야끼보다는 가난한 길을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적당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론 징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을 그 상황이 돼야 된다면 하나님은 가감없이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광야길은 하나님만 보이는 곳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고 매일의 기적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먹을 거, 입는 거, 하나님 아니면 책임질 수 없는 곳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그 체험을 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그 말씀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가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고 말씀이 다바르라고 합니다. 두 가지는 같은 어근에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곳입니다. 우리가 읽은 3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간 이유가 이스라엘이 그 땅에 40년간 살 때 육신의 체험도 너무나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40년간 육신으로 채운 하나님도 있지만 말씀으로 채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광야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40년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게 하시고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경험될 수 있을까요? 당시 관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자녀들까지 하면 약 200만에서 300만의 인원이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 그 만나를 먹고도 그들이 건강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때에 맞춰 의복을 주신 하나님 때에 맞춰 옷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때 그만큼 무리하게 데리고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을 데리고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적당하게 때에 맞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요 아니면 광야길이 아니오고 가난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걷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그 길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광야길이 쌓이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쌓이는 것은 없고 최소한의 집만을 들고 다녔던 그 광야길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쌓여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너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우리는 때론 징계를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습관 또한 여러가지 죄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우리를 때로는 광야길로 몹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주 적당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길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지치고 때로는 너무나 두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광야길을 걷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광야길이 통과되어서 어쩌면 가난한 땅에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광야길에 있는 삶은요 정말 하나님 음성만 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제 인생의 광야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떠오르게 해주셨던 때가 제 청년 시절에 갑자기 집이 너무 어려워져서 하단 위를 멈추고 일터에 뛰어들어야 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오후 2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에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해야 가정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바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렵기도 했지만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게 이를 더 힘들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라는 마음에 억눌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터 환경이 청년들이 일주일에 100여 명 이상이 왔다 가는 곳이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루 이틀 왔다가 도망가는 청년들이 정말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청년들이 어차피 떠나갈 거니까 말로 안 걸어주세요. 말도 안 걸고 일할 때 수고했다 이런 말도 없고요. 그냥 정말 남남으로 지내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무도 모르게 지연하고 갔으니 아, 상막한 분위기에 일은 또 무엇인가 들고 나르고 들고 나르고 무한 반복이고 이것이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도 늘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 그래 마음을 차리고 아,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죠? 라는 마음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만 해야 됐을까? 일은 또 일대로 힘들고 그런 마음에 있는 가운데 제가 붙잡을 분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주님만 보이더라고요. 그 일을 하면서도 주님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너무 피곤할 때는 구석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서도 말씀하셔요. 영희야, 잘하고 있다. 그럼 자다가 일어나면 저는 울고 있어요. 그 짧은 20분 잠이어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갈급한지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때론 거기가 주일날도 일을 해야만 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일도 따라갔습니다. 주일날 일을 하러도 갔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정말 아시죠? 새벽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야만 했던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또 들렸는지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 있으면요.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 모든 찬양 가사가 다 제 가사예요. 그리고 말씀 듣는데 멈추지 않는 눈물이죠. 누가 보면 엄청 큰일 일어난 사람처럼 매일 울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 일터 생활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과 친해지고 대화도 나누고 나중에는 복음까지 전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났던 시간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 시절은 정말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안수사역을 하는데 한 청년이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광약기를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광약기를 통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게 왜 이렇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광약기를 통과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니 하나님 그대로 이 청년에게 오직 하나님만 들리고 하나님만 보이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이 금요 성령 집회 안수 기도를 받으러 나온 이 발걸음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히고 정말 눈물만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요 그 광야 같은 길에서 혼자 두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안에서 잘 걷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 걷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길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가나안에서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요 율법처럼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신명기에는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제발 나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가나안에서도 있을 것이니까 제발 나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다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광야 길을 통과하고 가나안 길을 걷는 분들이 있다면 광야 길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체험되는데 가나안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가나안 길을 걸을 때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9장에 보면 더 그쪽으로 나눌텐데 나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간은 사라지고 왜 계속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실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 가니까 파할의 신이 있었습니다. 풍유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보니깐 그 땅에 풍유의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믿게 되면 농작물이 아주 풍성해지더라. 그대로 따라간 것. 그대로 따라가니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으로 보기에는 광야는 너무 어려운 시선이고 하나님 보여주기 어려운 시선이지만 하나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이 광야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갔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때를 기억하고 가난한 때에서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통과하시고 가난한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바할 같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바할 같은 우상은 어쩌면 돈입니다. 돈이면 다 돼 라는 이 말이 세상의 풍조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사고 돈으로 얻고 돈으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다 돈 돈 돈 정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주고요 이걸로 인해 비인격적인 모습까지도 보이면서까지 그걸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지는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정말 크게 느껴지는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명기 8장 45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 광약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겨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정말 광약길을 건든다면 주님 그곳에 주님을 바라보므로써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겨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바로 광약길이라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가 광약길을 통과한 삶이라면 우리가 걸었던 광약길을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려웠던 그 광약길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음성을 붙잡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마음가운데 있겨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마음가운데 있겨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겨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거닐 데마다 하나님 우리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붙지 않았던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두 번째 붙잡을 말씀은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주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놀라운 삶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땅에 있어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부르며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감사 주님 주님이 우리 광역길을 통과하게 하셨고 이제 주 은혜로 가난길을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주인된 삶을 주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의의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삽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일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겨서 그 마음문을 두들겨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 발견하여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함께 가다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며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는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묶였던 것이 풀리고 막혔던 것이 열리는 은혜가 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여 주시옵소서.